아모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페퍼민트입니다. 서양종 페퍼민트는 박한회를 결정체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향미가 월등하며 쓴맛이 없어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페퍼민트의 학명은 멘토 파이프리라 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잎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서 파이퍼리터 잎의 식물화학적 화합물은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탄인, 알칼로이드, 테르페노이드, 엔톨, 에센셜 오일 등 소화와 항상화 작용에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멘서 파이퍼리터는 항균, 소화계, 매스꺼움, 정신신경계, 뇌활동을 활성화시켜 진정, 집중력 등에 도움이 되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멘서 파이퍼리터는 위운동성, 매스꺼움 및 구토, 기능성 소화 불량, 구풍작용, 과민성 대장증후군, 영아산통, 가려움증, 긴장성 두통, 인지능력, 다모증 및 운동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ES 쇼피 모노그래프스와 커미티 오너블 메디서널 프로덕츠,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메디컬 어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암호마 자연주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어브를 만나보세요. 암호마 자연주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